천지 따라와, 꼬리 잡고 무슨 소리야 내가 앞장 쓸 거야 따라와 어휴, 미듬지스럽다 둘 다 하나 했어 아, 뭐해 일라가 어휴, 등지가 않아가지고 몇 킬 했어 일라? 나 2킬 너 몇 킬 했는데? 4킬 했지 너 어시스트 몇 갠데? 어시스트는 죽지 않아 나 어시스트 3개야 합치면 5개야 너보다 많이 있어 걸프는 이쁜축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나 안군대 일라긴 방종할 거야? 나? 나? 응 나 딱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 나랑 좀 놀다고 하자 놀까? 응 17킬 치킨에 각방 600개 17킬? 응 보급총 2자루 소지우 치킨지 각방 500개 뭐 이게 테이고가 보급이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 너 테이고도 많이 안하지? 경쟁전만 하지? 나..나는 잘 안하지 내가 5도 해줄게 너가 10킬 만 해줘 내가 7킬 할게 남녀 평당 하지 마냥 알았어 알았어 너가 1킬 만 더 연해주면 안될까? 남녀가 너 실력이 티어가 다르니까 내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아프고 있어 내가 8킬 할게 너 9킬 해 알았어 우와 이걸 인신을 쓰는 쪽 어디 갈까? 터미너 가야지 터미너 가? 시원하게 해보자 아 테이고 장인이구나 우리 빼고 3명인데 4명인데 걔 빠르다 누나 옥상 2인 것 같아 얘네 갑자기 정신 못 차린다 너가 2명 잡아 내가 2명 잡을게 둘 다 잡자 셋 하나 나는데 어어 누나 왜? 어어 올라간다 내 발밑에 2명? 디스브로 한 명 먼저 잡아냈게 응 뭐 무슨 무슨 선태나 한거야 우리 우리 아 우리 일곱시대가 아니라고 왜 사람이 안 줄어 왜 91명이야 아직 아니 스커드는 좀 이거 2명을 잡아냈다 2명이 돼있는거야 좀 부담스럽지 그리고 디오는 푸시해서 네 한 명만 더 잡으면 된다는 느낌인데 어 이거 제세도기까지 5명이야 이거 하하하하 2대5라고 2대5 하하하하 그냥 뭐 좀 해줘아 아흐 당신도 뭘 알아놔 나 오늘 하하하 내 맨에 있다니까 하하하하 아 누나만 믿어라 배워 하나 보인다 왜 이거 타고 났어 내가 도트가 없어서 그런거 알지 어 괜찮아 나 못봤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1번에 툭 우와 잘 쓴다 못 잡았어 큰일났어 누나 내 쪽에 있고 조심해 응 층간수는 많이 났다 층간수 아 잘못했어 여기 한 팀 더 있네 어 누나 어 나 살아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어 그래 너 혹시 약 있어? 야 그럼 저 붕대 5장인데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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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누나 붕대 5장 확보했다 응 나 올라오는거 봐줄게 내 밑에 2명이야 나 피가 없어 아유 붕대 배달 앞에 너한테 간다 아니야 가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아 아아 야 야 야 이거 봐 이거나 먹어 가자 어 저건 어 되는가 봐 되는가 봐 편하게 가자 이제 응 좀 안 무섭다 천천히 따라와 꼬리잡고 무슨 소리야 내가 앞장 쓸거야 따라와 어휴 믿음직스럽다 어 근데 여기 근쪽으로 자 어 뒤에 뒤에 어 뒤에 있는거 아 너 반성 왜 깨 어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1번에 사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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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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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어 뭐 몇층이야 자 여기 형 도레드 한 발 세워줄게 진정하고 우측 올라와볼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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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 두대 때려놨어 이렇게 치면 안된다 응 확인했어 밑에 돌여도 있어 위에 돌이 반피야 두대씩 아래 돌 응 확인했어 1번둘 우리 너한테 왼쪽도 해 응 알았어 감자들 먹어볼게 너한테 안보여? 아 여기 있구나 아아하아 내 머리 누나 벽에 붙어도 될 것 같아 여기 있다 여기 이 건물 가볼게 그쪽에 있어? 어 내 뒤에 여기 한 번 있어 이거 불러주는 수류탄 어디였어 누나? 이거 한 번 써봐도 될까? 그거 자기장 수류탄이야 나 따라와줄래? 오우 뭐해 이거 네 여기 오른쪽에 있다 어 오른쪽에 있어 응 오른쪽으로 한 거 어딨어? 오 나이스 오 뭐야 내가 갔구나 나이스 몇 개 됐어 누나 나 2킬 너 몇 킬 했는데? 나는 저기 4킬 했지 너 어시스트 몇 갠데? 아 어시스트 죽지 않다 나 어시스트 3개야 합치면 5개야 너보다 많이 있어 어 잘했어 가자 우리 보글보글내면 할 일이 많다 뭐야 봉골 뭐야 과일 실어야 되는 거 아님 뒤에 짐 실어줘 이거 내가 뒤에 짐 칸 채워줄까? 아 뭐 실어줘? 어 템 넣어봐 템 어 뭐야 이거 내 아이템 개 신기하네 근데 너 너무 많이 가면 이게 핸드니까 어 저기 싸우러 가야겠다 어어 좀 밖에 나갈까? 아 저거 나가서 먹어야지 우리 킬이 부족해 갔다 올게 어 가자 일단 안 보이긴 하거든 형 나 간다더니 왜 내한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같이 가야지 그 정도 센스는 있지 나 4대1은 좀 무리지 내가 한 3명까지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갔다 온다는 게 혼자 다 잡고 온다는 게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끝났어 어딘지 한번 싹 보는 거지 여기 집에 있다 집에 3명 응 확인했어 내가 쟤도 내가 본 거 같아 못 본 거 같은데? 아 뭔데? 호우 음 어 얘네 살리려고 살리려고 난리났고 뭘 확인했어 여기 달래 아 아 누가 나와요 어 괜찮아 혹시 올라오는 거 봐줄 수 있나 어 뭐가 빠 붙었어 벌써 붙었어 벌써 붙었어 내 앞에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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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어 나이스 그거지 천천히 화킬 찍고 어 잠깐만 누나 피모가 피모 응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어어 이거 돌 위에 올라가신다 응 오른쪽 또 왔다 나 살릴게 아 오지마 앞에 있어 못 죽 американ 응 부어어어어 아 나이스 대빵 아 좋았다 아 환상해 팀플 예 빨리 끝내려고 내가 죽으면 됐어 애들이 부르는 거지 아 우리 우리 기자를 이용한다고 그렇지 내가 기절을 갖고 애들이 다 오잖아 이렇게 오했다 내가 어 빨리 끝났지 아 우리 저 보급 미션도 있었어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알아서? 아 이거 머리처럼 그냥 누나 이게 확실한 거 알아 나 삼뚝 하나 먹었어 어! 뒤에 사람! 뒤에 사람! 포관대 포관대 뱅뱅뱅뱅 가줄게 어? 어 나이스! 좋다 보급 미... 다음판 해야겠다 안되겠다 보급은 누나 이거 소탐대질이라고 혹시 아나? 알지 큰 거 날라간다 잘못하면 어 난 몇 킬 했지? 어 5킬 됐나? 너는? 어 나 7킬 했어 7...4 왼쪽에 왼쪽에 살아 인데 여기 쉬면 안된다 어 왼쪽 걸 잡자 왼쪽 걸 넘어가가지고 청소가 들리지? 아 그래 확인해 아이고 왼쪽에 더 있어? 어 이 친구도 좀 단단한게 있네 얘네 조금 뒤로 빠졌어 아아 나 뛰어간다 나이스 비 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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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공탱이 왔네 내 앞에 여기 1번에 있어 1번 2명 아아 확인 확인 누나 나한테 못 간다 잡아줘 내 앞에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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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빼고 내 앞에 2명이나 있어 그래? 그럼 그거 떼 봐 너 해 그거 나 이거 할게 어 박수하자 맞다 난 나이스 누가 거기 바빠 혹시? 어 나 그냥 바쁜데 그냥 가고 있어 나 안 바빠 어디 있어 안 바빠 안 바빠 어디 있어 꼭대기 한 명이야 한 명 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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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아 구 나 지금 몸이 빨갛다 지금 갚아 줘 가져야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둘이서 통해 본 적 사회 본 적 네명처럼 하고 있다 저 집을 왼쪽 집을 다 정리하면 어 이제 집 뒤에도 올라와야 된다 누나 이거 올라오는 거 다 보여? 응 다 보여 1번 1번까지 보여 이 경계까지 보여 이렇게까지 어 천천히 천천히 이게 어 멍했어? 어 멍맞이 이해했어? 어 이해했어? 어 둘 다 그림이 안 나오는데 뒤에 올라온다 뒤에 막자 일단 뒤에 막자 막고 생각하자 연마 까기 시작했어 우리 밀겠다는 어 무슨 의지인지 확인했어 두 명 더, 두 명 더 어 어 죽었다 죽었어 D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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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차 올라오면 간대 여기 세웠다 어 누나 일로 와봐 어 내 앞에 세웠다니까 뭘 자꾸 오래 가는 중 가는 중 아니요 가는 중 아니 눈방에 있어 있어 빨리 빨리 우리 지금 맨바닥이야 왼쪽 왔다 어 왼쪽 왼쪽 나 내려갈래 무서워 어 가 가 가 내가 막을게 누나 누나 우측 빠져 빨리 어? 우측 있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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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우측 먼저 와 왼쪽 우측 먼저 와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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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려와 내려와서 해 누나 너 연마 있어? 나 두 개밖에 없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다 하지마 빨리 그거 길렸어 누나 내뿌셔야돼? 응 아 던지고 하나도 없어 응 아 너 어떡해 포함해서 일단 누나 얘 잡자 누나 얘 잡자 나 피먹고 가면 안돼? 잠깐만 잠깐만 너도 피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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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먹고 하자 아니 아니 얘 강하다 누나 너 정말 으하 어 다 왔어 응 다 왔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갈 데가 없네 일단 인위계 내 어 근데 인위에 도로 반대 보면 저세상인데 우리? 연마 있으나? 어 어 잠깐만 막 하하하하하하 어 누나 역지위에서 친구 들어오겠다 아 너무 몰랐어요 아 연막 살려고 하나밖에 없는거 어 역지위에서 친구 들어오겠네 바로 앞에 있다 어 어딘가 하고 있어? 어 어딘지 왔지? 버스 전부야 누나 나 따라와 그냥 어 따라갈게 건너간다는거지? 어 넘어가자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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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우측에 바로 온다 나 구석 먹어야 돼 나 약 먹어야 돼 어 막 먹어 먹어 편하게 먹어 그냥 끝났으니까 이 새끼야 죽고 겁이 들렸구만 어 뭐야 제자동기 제자동기 저 앞에 찍었어 어? 누가 이거 뭐야? 그냥 다른 애 뻑지 아냐? 아 잠깐만 형까지 조심해봐 형까지 여깄네 나이스 나이스 너무 힘들었다 지키 명예 기적 아이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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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아 진짜 아 근데 호흡이 좋네 이거 오코 갈 것도 없이 깨버렸다 게임 아파했는데 5년 늙은 느낌 제작진